안녕하세요 시리맨입니다 저는 빠른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고 인터넷 훼손도 빠른 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이 많이 빠릅니다 제가 사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뭐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때 상당히 빠르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왜 인터넷 속도 촬영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컴퓨터의 인터넷 속도 좀 더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컴퓨터가 인터넷이 많이 빠른 게 SSD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드스크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운영체제는 SSD에 설치하는 게 좋은데 제가 하드스크 얼마 느린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던 SSD의 데이터를 그대로 옮겨서 동일한 상황으로 지금 부팅을 해보고 있습니다 부팅을 하는 것도 엄청 느리지만 지금 로그인을 하고 원래 SSD를 사용하면 켜자마자 바로 인터넷을 띄워서 바로 볼 수가 있는데 하드스크는 정말 로딩도 세월아 네월아에요 엄청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지금 컴퓨터를 켠지 한참 됐는데도 계속 하드스크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웹서핑도 당연히 지금 하드스크가 부하 걸릴만큼 늘어져요 눌러보면은 조금 늦게 뜹니다 그나마 지금 제 컴퓨터가 워낙 사양이 좋아서 지금 조금 빨리 뜨긴 하는데요 뭔가 다른 게 부하 걸려서 지금 보면 탭을 딱 눌러도 바로 탁 탁 탁 안 넘어가고 조금씩 딜레이가 걸려요 지금 유튜브도 띄웠는데도 금방 안 뜨고 멈췄죠 응답 없음 이렇게 멈추는 만약 여러분 컴퓨터에서 하드스크 소리 이 소리거든요 이 소리가 들리는 분들은 당장 SSD로 바꾸세요 인터넷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통신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런 공유기 대신에 별도로 다른 공유기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뒤에 있는 선만 갈아 끼고 사용하시는 분들 있을 거에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공유기 뒤를 보면 맥 어드레스 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맥 주소를 잘 적어 두세요 유무선 공유기 설정에 들어왔는데요 설정 메뉴는 조금씩 공유기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설정에 인터넷 설정을 보시면 유무선 공유기 맥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유무선 공유기 그러니까 제가 넷기어 공유기의 상황이 있는데 넷기어 공유기의 맥 어드레스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통신사에서 기본으로 제공 받았던 공유기의 맥 어드레스가 있겠죠 그 맥 어드레스를 적어 놨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적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별도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공유기가 기본으로 제공한 공유기의 맥 어드레스를 입혀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설정을 한다고 해서 속도가 더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 사용해 봤을 때 속도가 너무 높게 유지되는 구간에서 갑자기 인터넷이 탁 끊겨버리는 증상이 생기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걸 안 해놓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유무선 공유기의 성능이 낮아서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두 개의 공유기를 같이 묶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막상 사용해 보면 성능이 좀 낮은 공유기에 또 낮은 공유기 같이 이렇게 묶어 봤자 성능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무선 범위가 넓어지는 건 맞긴 맞는데 성능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는 거죠 유무선 공유기가 설치되는 장소가 아주 넓거나 또는 기존의 공유기의 성능을 만족하지 못한 분들은 메시 와이파이 공유기를 사용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 제품은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메시 와이파이 공유기인데요 이 제품은 넷게어의 메시 와이파이 6 AX1800 인데요 아주 넓은 평형대를 커버하면서도 그리고 빠르게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유무선 공유기입니다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에 인터넷선이 여기 들어오겠죠 이 기기들은 무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유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선으로 연결하는 게 좀 더 적합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이긴 한데요 만약 복층이거나 뭐 층이 여러 개로 돼 있어서 아주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돼요 그럼 선을 연결하기는 어렵고 무선으로 해야겠죠 근데 일반적인 공유기 두 개를 같이 묶는 것과 이렇게 묶는 것 별로 차이 없을 것 같지만 차이가 있는 게 이 서로 데이터를 얘들도 서로 주고 받거든요 근데 만약에 디바이스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걸 같이 사용한다고 치면은 성능이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두 개의 공유기를 연결시켜도 실제로는 성능이 잘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까먹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얘들은 이 메시 와이파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서로의 통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디바이스를 연결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디바이스가 촘촘하게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성능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목적을 정하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칩이 뭐 아주 넓긴 한데 장애물이 없고 탁 트인 공간이라고 하면 성능이 아주 좋은 유무소 06이 한 개를 쓰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메시 와이파이 06이라고 하더라도 범위를 아주 넓게 넓힐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숫자가 또 스펙이거든요 이 숫자가 낮으면 성능이 또 낮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가격과 연관돼 있다 보니까 뭐 이 숫자를 무조건 높게 하고 또 메시 와이파이 06이 사용하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06이 아주 좋은 거 하나 쓰는 방법도 있고 근데 아주 넓은 평균대를 커버하면서 많은 사람들 접속하는데 원활하게 그냥 인터넷 정도만 할 수 있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메시 와이파이 공유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유무소 공유기 설정에서 SSID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꿔 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유무소 공유기에서 제공하는 기본 SSID를 그대로 쓰시는 분도 있는데요 불편한 게 만약 이렇게 사용하시면 다른 공유기로 또 바꾸게 되면 SSID 이름이 또 바뀌기 때문에 연결됐던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 스피커 뭐 이런 정보들을 다시 또 이리 들어가서 하나씩 다 바꿔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디를 딱 이렇게 정해두시면은 다음에 유무소 공유기를 바꾸더라도 다시 이 이름 하나만 다시 바꿔주시면은 모든 연결돼 있던 집에 연결돼 있던 많은 제품들이 한꺼번에 이 유무소 공유기에 연결되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거나 뭐 영상 보거나 할 때 좀 뭔가 많이 느리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와이파이 설정을 한번 보셔야 돼요 와이파이 설정에 보면 2.4GHz와 5GHz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2.4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성능이 실제로 많이 느리게 나옵니다 2.4와 5GHz 둘 다 비교를 해보면 성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지연 속도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실제로 웹서핑 하거나 영상 볼 때 처음에 로딩이 좀 많이 느리게 돼요 이상하게 인터넷이 많이 느리다 이런 분들은 설정에 들어가셔서 5GHz로 연결되어 있는지 반드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인터넷을 하거나 영상을 볼 때 갑자기 응답 없음이라고 뜨거나 또는 영상이 멈추거나 뭔가 인터넷 회선이 불안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테스를 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집에 보통 인터넷 회선이 이렇게 들어오면 공유기를 만나고 다시 공유기에서 랜선을 여러 개 나누거나 또는 무선으로 해서 컴터나 노트북 스마트폰 여러 가지 연결될 겁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PC도 이렇게 공유기와 이렇게 선이 물려 있는데요 테스트 할 때는 이 컴터 기준으로 테스트하면 됩니다 지금 이 컴터에서 어떻게 하냐 먼저 공유기까지의 회선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여기 있는 랜선이 문제거나 또는 공유기가 문제거나 또는 컴터에서 뭔가 잘 못 받거나 하면은 여기 이 부분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컴터에서 이 공유기까지의 테스트를 하면 되는데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시작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실행을 누릅니다 그리고 cmd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럼 이렇게 검은 창이 뜨는데요 이 컴터에서 공유기까지의 신호를 보내보는 겁니다 ping이라고 입력합니다 ping은 뭔가 작은 패킷을 보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공유기 주소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공유기 주소를 모르겠죠 일단 지우고 ipconfig 이렇게 입력합니다 이거는 명령과 많이 아실텐데요 실행해 보면은 이 아랫부분에 게이트웨이 기본 게이트웨이라고 주소가 나오는데 192.168.1.1이라고 나오죠 이게 공유기의 주소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신호를 보내보면 됩니다 공유기가 192.168.1.1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컴터에서 이쪽으로 신호를 보낼 거예요 ping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192.168.1.1이라고 입력합니다 근데 이 기본 게이트웨이 주소는 공유기 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192.168.0.1인분도 있고 1.1인분도 있을 텐데 그거는 뜨는 거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엔트 누르면은 패킷을 4번만 보내요 그래서 지속적인 테스트가 안되는데 이 끝에다가 마이너스 T라고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이 창을 띄워놓은 상태로 웹서핑이나 인터넷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응답을 이렇게 받았다고 이렇게 글이 길게 뜨면은 중간에 응답 없음이라고 뜨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계속 이렇게 글자가 채워지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떼어 놓으시면은 부하가 안 걸리니까 웹서핑을 하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해서 부하를 계속 걸어 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중간에 자꾸 신호 없음 또 중간에 또 신호 없음 또 신호 없음 계속 이렇게 뜬다면은 이 컴터와 공유기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경우에는 지금 계속 이렇게 뜨니까 한 10분 정도 지켜봤는데도 만약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유기를 넘어서 다른 곳에다가 신호를 보내볼 겁니다 방법은 간단한데 컴터에서 회선 바깥쪽에 있는 서버에다가 어떤 특정 서버에다가 신호를 보내보면 됩니다 이 서버는 뭐 정하기 나름인데요 여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거를 줄이려면 컨트롤 C를 누르면은 이제 끝나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컴터에서 이 서버로 신호를 보내볼 건데 그러면은 여기를 지나서 06에서 다시 회선을 타고 바깥쪽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 전체를 다 검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여기를 검사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방법은 간단한데 핑이라고 입력하고요 서버가 핑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구글은 열려 있어요 구글이라고 입력하고요 마이너스 T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글로 신호로 계속 보내게 됩니다 만약 구글 외에 뭐 다른 서버가 있다면 거기다 보내보셔도 되고요 계속 신호가 잘 가죠 그러면 여기가 문제가 없었고 여기도 문제가 없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셔야 될 게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인터넷 회선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니까 인터넷 기사분을 부르시거나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부터 문제가 있다 만약에 컴퓨터랑 공유기 사이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공유기가 문제거나 또는 랜선의 케이블 불량 또는 컴퓨터가 신호를 잘 못 받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다른 컴퓨터로 바꿔서 다시 테스트 해 보시고 컴퓨터를 바꿔서 했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럼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공유기 아니면 랜선을 점검을 받아 보셔야 돼요 제가 인터넷을 1Gbps 회선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인터넷 속도가 너무 안 나옵니다 뭔가 많이 느리고 그래서 벤치비로 속속 측정을 해 보니까 속도가 이렇게 나와요 원래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100Mbps니까 뭐 800, 900 뭐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80, 90이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실제 속도가 너무 낮다는 건데요 이럴 때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윈도우 10 기준으로 왼쪽 하단에 보면 돋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시고요 네트워크 연결이라고 입력하면 네트워크 연결보기라고 나옵니다 선택해 보면 자신의 지금 랜카드의 정보가 뜨게 되는데요 제 경우에는 여기는 이거 이더넷 이걸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보려면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이더넷 상태가 뜹니다 근데 속도를 보시면 1Gbps로 떠야 되는데 지금 100Mbps로 속도가 제한이 된 상태입니다 저는 1Gbps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100Mbps로 지금 속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사용하다 보면 뭔가 업로드하거나 할 때 만들어서 왜 그러지 하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속도가 제한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저는 임의로 속도를 일부러 100Mbps로 지금 제한을 해 둔 상태에요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속성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구성 구성창이 뜨면 고급에 쭉 내려 보면은 여기 속도 및 이중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100Mbps를 제가 임의로 제한해 뒀죠 근데 원래는 자동 협상으로 이미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 협상으로 잠깐 선택해 볼게요 이러면 껐다 켜지긴 하는데 만약에 100Mbps로 제한된 게 확인됐다 이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요 여기 보면은 사용 안함이라고 있습니다 사용 안함을 눌러서 사용 안함 상태로 두셨다가 지금 이렇게 꺼진 게 확인되면 다시 오른쪽 누르고요 사용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껐다가 켜는 효과가 나서 다시 100Mbps가 다시 1Gbps로 바뀌게 돼요 제가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1Gbps로 바뀌고 실제로 인터넷을 할 때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속도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정상 속도를 찾는 거죠 최근 PC를 조립하셨던 분들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보통 1Gbps를 보통은 지원합니다 그리고 1Gbps는 또 부족해서 5Gbps, 2.5Gbps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 컴퓨터에 좀 빠른 랭카드를 장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에이수스의 PCC2500E 제품을 장착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 제품은 랭카드가 2.5Gbps를 지원해요 1Gbps만 지원해도 사실 충분하긴 한데 2.5Gbps를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랭카드를 2개 이상 장착한다면 만약 옆에 나스가 있는데 나스가 10Gbps를 지원해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2.5로는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데이터를 더 빨리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인터넷이 점점 더 빨라지게 될 텐데요 1Gbps가 이제 기본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속도 경쟁이 올라가기 때문에 2Gbps, 5Gbps 계속 이렇게 회선 속도가 높아지고 가격이 더 저렴해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인터넷을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구매해 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구매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고요 성능도 좋기 때문에 좋아요 옛날에는 랭카드가 이렇게 크고 길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작아도 속도가 잘 나옵니다 랜선에 따라서 인터넷 속도가 제한될 수 있는 것도 아시나요? 여기 보면 카테고리 6랑 카테고리 5E 그리고 카테고리 7 여러가지 랜선이 있는데 근데 예를 들면 옛날에는 100Mbps에서 회선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영상도 봐야 되지 TV도 UHD로 봐야 되지 하다보니까 인터넷 속도가 점점 많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카테고리 5E 이상을 씁니다 그런데 가끔 옛날 케이블 옛날에 쓰던 케이블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다가 이걸 연결해서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카테고리 5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인터넷 회선이 만약 1Gbps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100Mbps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랜선이 그걸 지원을 못 한다는 거죠 속도를 그래서 랜선에 보통 보면 측면에 대부분 적혀 있어요 여기 보면 CAT6라고 적혀 있죠 카테고리 6라고 적혀 있는데 CAT5는 안 되고요 CAT5E라고 적혀 있는 거 이상은 상관없습니다 숫자가 5보다 높으면 되고요 1라고 붙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5E나 또는 6, 7, 8까지도 있던데 이런 좋은 케이블까지 쓸 거는 바라진 않지만 최소한 케이블 규격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벽에 랜선이 내설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집까지 올라오는 케이블이 카테고리 5E인데 더 좋은 케이블 카테고리 6나 카테고리 7 이렇게 아주 고급 케이블 엄청 비싼 거 같다고 많이 쓴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 게 계속 굵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야 물이 굵게 많이 흐르겠죠 근데 굵게 흐르고 있다가 예를 들면 되게 좁게 흐르고 있다가 이쪽 끝에는 되게 넓어요 그래봤자 어차피 이 좁게 들어온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겠죠 그래서 다 좋게 연결되어 있으면 속도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속도 체감을 먹기 때문에 일부러 너무 비싼 케이블을 구매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단독으로 두 개의 기기를 직접 연결시키는데 케이블을 높게 좋은 걸 연결해서 대폭 높이려는 목적이면 그럴 땐 좋은 케이블 써도 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5,2 이상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참고할 점이 카테고리 5,2나 6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낮춰서 구매할 필요도 없지만 일부러 너무 피싼 케이블을 구매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웹서핑 속도를 높이는 방법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쓸모없는 팁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하드디스크 대신에 SSD를 쓰라고 했죠 근데 일부 팁에 보면 임시 폴더를 주기적으로 지워야 된다 뭐 그래야 속도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좀 옛날 팁이에요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해당될 수 있는 팁인데 SSD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캐시를 지우려면 임시 폴더 지우려면 제가 New Edge 기준으로 설명하면 설정창이 들어갑니다 설정창은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거 더보기 눌러서 설정에 들어가면 뜨죠 들어간 다음에 개인정보 및 검색 서비스 들어가보면 아래쪽에 검색 데이터 치우기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울 항목을 선택해서 지울 수가 있어요 뭐 암호도 지울 수 있고 뭐 이전에 있던 데이터 기록도 지울 수가 있고 캐시 이미지 파일용 지울 수 있는데 이걸 왜 지우느냐 여기 예를 들면은 제 블로그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는 사진들 있죠 사진들을 다 한번 받아요 왜냐면 인터넷 속도가 많이 느리던 시절에 만약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을 갖다가 사이트 들어갈 때마다 항상 다시 다운로드를 받는다고 하면 항상 느리겠죠 그러니까 임시 폴더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받았던 이미지를 임시 폴더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의 일정 공간에다가 모아놓고 웹페이지를 띄웠을 때 다시 다운로드를 받는 게 아니라 임시 폴더에 받은 거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게 있네 그러면 그걸 바로 띄워 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미지가 바뀌었거나 없는 이미지는 다시 불러서 띄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미 한번 들어가봤던 사이트는 다시 다운로드 할 때 엄청 많이 빠르겠죠 그리고 참고로 크롬이나 그리고 뉴 엣지도 크롬 계열이기 때문에 같긴 한데요 처음 들어온 페이지나 또는 만약에 새로 띄우려고 하는 링크 안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미리 다운로드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보고 싶어서 딱 눌렀는 순간에 미리 다운로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뜨겠죠 그런데 이 좋은 기능이 하드 디스크를 사용하는 옛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하드 디스크는 데이터 개수가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파일 개수가 너무 많으면 그 중에서 필요한 파일 찾는데 시한이 좀 걸려요 액세스 타임이 아무래도 좀 느리기 때문에 찾는데 뒤지는데 시한이 걸리는 거죠 막 내가 필요한 게 있는지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웹서핑을 진짜 많이 한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싹 다 비워주는 작업을 해주는 게 좋긴 했어요 그러면 다시 다운로드 하는데 시한은 걸리겠지만 다시 읽을 때 좀 더 빠르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색 데이터나 캐시를 이렇게 한번 다 선택해서 싹 지우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그런데 이게 ssd 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ssd 를 쓰시는 분들은 이게 파일 뭐 여러 가지 받았잖아요 이렇게 많이 받아서 아무리 많이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필요한 파일을 찾는데 시한이 아주 빠릅니다 뭐 느리거나 버벅거리지도 않고요 아주 빠르게 읽어오기 때문에 이걸 일부러 주기적으로 비우면은 다시 다운로드를 하는 결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ssd 에서 필요한 이미지를 찾아서 바로 확 띄워 주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다시 다운로드 받고 또 다운로드 받고 또 지워버리고 다운로드 받고 이걸 반복하면은 ssd 수명도 떨어지고 오히려 다운로드 받는 것도 조금 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고 뭐 물론 차이가 많이 나진 않겠지만 일부러 의미 없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저걸 비울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뭐 크롬 속도 올리는 방법 뭐 유튜브 속도 올리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블로그에도 보면은 유튜브 속도를 실제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좀 옛날 팁이긴 하고 만든 지 뭐 10년도 넘었거든요 이렇게 오래된 팁도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다 이런 팁들이 정말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재정렬 되면서 다시 또 만들고 올리고 하면서 이게 되게 화면 빠른 것처럼 많이 많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속도가 진짜 많이 빠르졌다 뭐 얼만큼 빠르졌다 이렇게 정보가 올라오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컴퓨터 성능이 더 빠르고 하드스크 대신에 ssd 쓰는 게 더 성능이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제가 소개했던 부분 확인해 보시고 굳이 설정을 안 바꾸셔도 빠르다고 하는 걸 좀 살펴볼게요 요 보면은 실험 정보에 보면은 크롬 같은 경우에는 크롬이라고 플래그 입력하고요 뉴 엣지 같은 경우에는 엣지라고 입력하고 플래그로 입력하면 실험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들어와 보면은 qirc 라고 해서 이게 뜨는데 이게 구글의 유튜브나 뭐 또는 gif를 재생하는 속도를 높여주는 기능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실험적인 기능으로 만들고 있는데 아직은 완전히 정리가 안 돼서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이거를 디폴트가 아니라 꺼 주는 게 오히려 속도가 더 빠르다 요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게 글이 올라와서 해 보니까 속도 많이 빠르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이걸 해 봐도 속도가 그렇게 많이 안 빨라져요 그리고 제 경우에는 유튜브 이걸 제가 실험해 보려고 여러 컴퓨터에서 이제 끄고 켜고 하면서 테스트 해 봤는데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인테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해 보시는 거 좋은데 근데 잘못된 설정을 바꿔서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상한 팁을 찾아서 계속 막 이것저것 다 해 보지는 맛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해 봤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 하면은 이 설정을 오래대로 바꿔 두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인터넷이 많이 느리신 분들은 인터넷 회선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처음에 가입하는 분들도 회선을 잘 선택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제 경우에는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좋은 인터넷이 필요하기 때문에 1Gbps 회선을 사용하는데요 만약에 그냥 웹서핑만 하고 그냥 그러신 분들은 뭐 100Mbps 회선을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도 상관없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집에서 뭐 여러 명이 사용했다거나 뭐 게임도 즐겨야 되고 속도 느디지 않아야 된다고 하시면은 1Gbps나 또는 500Mbps 뭐 이 정도 되는 회선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 회선 신청할 때 그냥 그 공식 센터에다가 전화해서 뭐 나 신청하고 싶다 이렇게 전화하면 오히려 손해에요 제 경우에는 고마워 IT 사이트에서 원래 다른 인터넷 쓰고 있었는데 Uplus 인터넷으로 1Gbps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서 SK, KT, Uplus 다 선택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은품으로 이렇게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식에다가 신청하면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땡인데 돈을 주니까 만약에 그전에 인터넷 회지하면서 위약금 생긴다면 그것도 세이브를 할 수가 있고 돈도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잠깐 몇 달 동안 공짜로 쓰는 그런 혜택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인터넷만 단순히 신청하면은 조금 금액이 적은데 많이 가입을 하면은 당연히 많이 줘요 이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인터넷 회선 높게 선택하고 많이 선택하면 46만원까지 이렇게 된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 돈을 받고 인터넷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돈을 더 많이 주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실제로 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한테도 실제로 어떤 분이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소개한 곳 말고 다른 곳에서 하셨는데 돈을 안 주더래요 그래서 결국 떼었는데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금액을 너무 많이 주는 것에만 혹해서 딱 선택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금액을 안정적으로 주는지 그리고 후기 서비스를 잘해주는지 뭐 이런 곳을 찾아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실제로 쓰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는 거고요 제가 이 영상에서 모든 팁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인터넷에서 좀 더 빠르게 쓸 수 있는 팁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팁들을 계속 앞으로 소개를 할 거니까 영상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